제갈 그는 자가 자유이며 낭야군 양도현 사람이다 오서에 이르길 그 선조 갈씨는 본래 낭야군 재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후에 양도현으로 이주했다 양도현에 앞서 성이 갈씨인 자가 있어 당시 사람들이 제갈이라 불렀는데 이 때문에 성으로 삼았다 제갈 그는 어릴 때 수도에 유학하여 모시 상서 좌시 춘출을 익혔다 모친상을 당하자 상을 치르는데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계모를 섬기는 데 공손하며 근면하여 심히 자식된 도리가 있었다 풍속통에 이르길 가령은 진섭 장군이 되어 공을 세웠으나 주살되었는데 효문제 때 추록되어 그 손자가 재현후에 봉해지자 이로 인해 아울러 성씨로 삼았다 이것과 오서에서 말하는 바가 같지 않다 한 말에 난을 피해 강동으로 왔다 마침 손책이 죽었는데 성권의 매형인 고가사람 홍자가 그를 보고 빼어나다 여겨 성권에게 청구하자 노숙 등과 함께 같이 빈객의 대우를 받았고 후에 성권의 장사가 되었으며 중사마로 전보되었다 권한 20년 손권이 제갈근을 초계 사신으로 보내 유비와 호의 관계를 맺게 했는데 그 아우 제갈량과 함께 공적으로 만나보았으며 물러나 사사롭게 보지 않았다 손권과 담서를 나눌 때면 비유로 간원했는데 일찍이 놀라게 직원한 적은 없었고 음미하게 풍채를 내보이며 뜻을 조잡하게 진언했고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즉시 버리고 다른 것에 미쳐서 천천히 다시 이를 가탁하여 단서를 만들어내 사물에 비슷한 것으로 서로 구하자 이에 성권이 뜻이 종종 풀어졌다. 오군태수 주치는 성권이 청구한 장수였다. 성권이 일찍이 그를 기대하였고 본래 공경을 더해 직접 흘러나고 꼬집기 어려웠기에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 제갈근이 그 까닭을 헤아려 알았지만 감히 드러내놓고 진언하지 못하고 이에 사사로이 직접 물어보고자 하는 뜻을 구해 마침내 성권의 앞에서 글을 써서 사물의 이치를 논해 이로 인해 자기의 마음으로 멀리 우회하여 헤아려 보았다. 끝나자 성권에게 바치자 성권이 기뻐하여 웃으며 말했다. 내 뜻은 풀어졌소. 안시의 덕은 사람들이 더 친하게 했는데 어찌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소. 성권이 또 교의 음모를 의심해 그 죄가 헤아리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많은 신하들이 이를 이야기하자 성권의 노여움이 더욱 심해져 저들과 서로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오직 제갈근만이 무견히 있자. 성권이 말했다. 자유는 어째서 혼자 아무 말도 않는 거요? 제갈근이 자리를 피하며 말했다. 저와 음모 등은 본래 살던 주가 뒤엎어지는 난리를 만나 생명들은 거의 목숨을 잃었고 무덤을 버리고 노약자들을 끌어안고 초목을 개척했지만 성화에 귀히해 비록 떠돌아다니는 중이지만 생명이 이뤄지는 복을 입었지만 몸소 상대하여 독려하지 못하고 증언하는 것은 만분의 일도 답하지 못하여 음모에게 혼자 은혜를 등지고 스스로 죄악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신이 사과하려 해도 그럴 틈이 없어 실로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권이 이를 듣고 슬퍼하여 이내 곧 말했다. 특별히 그대를 위해 사면하겠소. 이후 관우를 터벌하는데 종군의 산성호에 봉하고 수남장군으로서 여몽을 대신해 남군 퇴수를 관할하며 공안에 머물렀다. 유비가 동으로 오를 정벌할 때 오왕이 화친을 구했는데 제갈근이 유비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문득 들으니 깃발과 북소리가 백제성에까지 이뤘다하니 혹자는 신과 은혼하길 오왕이 이주를 침입하여 취하여 관우를 위해하여서 그 원안이 깊고도 커서 화친에 의당 답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니 이것은 작은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지 큰 것에 뜻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삼아 폐하를 위해 그 경중 및 대소를 논해보자면 만약 폐하께서 위세를 굽히고 분노를 버리시고 이 제갈근의 말을 잠시 살피신다면 계책을 세워 결정할 수 있으니 다시 후왕들에게 묻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관우와 친한 것이 선제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형주와 천하 중 어느 것이 크고 작습니까? 모두 다 원수삼아 미워한다면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 수를 살피신다면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신 송지가 이를 이야기하자면 유우가 애쓰느라 촉을 험한 관하로 삼고 형초를 줄기로 삼자 관우는 병사를 면소와 한 수 위로 올리니 그 뜻이 윗나라를 능멸하려 했으니 비록 주인을 바로잡고 폐업을 정하고자 하였다 해도 그 공을 기필할 수 없었지만 그 위세가 멀리까지 떨쳤고 그 경략한 땅을 가졌다. 송권이 앙심을 품고 위나라를 도와 위험과 재해를 제거했는데 이것이 종실자재의 임금을 위하는 군대를 잘라버리게 되었고 조공의 도읍을 옮기는 계책을 이행하게 되어 한을 돕는 계책은 여기에서 그쳤다. 위로운 깃발이 가리키는 곳에는 의당 손씨가 있었다. 삼가 대의로서 유비를 꾸짖는다면 답할 게 없다는 게 무슨 걱정이겠는가. 또한 관우와 유비는 서로가 마치 손발과 같아 분노와 통안이 너무 깊으니 이 오만하고 성긴 편지가 군대를 되돌릴 수 있겠는가. 이 편에 실린 것은 실로 글자 낭비다. 이때 어떤 자가 제갈근이 따로 친한 사람을 보내 유비와 서로 소식을 전했다고 말하자. 송권이 말했다. 나와 자유는 생사도 바꾸지 않을 맹세를 한 사이로 자유가 날 배신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자유를 배신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강표전에 이르길 제갈근에 남군에 있을 때 사람들 중 은밀히 제갈근을 참소하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이 점차 밖으로 퍼져나가자 육손이 표를 올려 제갈근에게 이런 점이 없음을 분명하고 마땅히 그런 의논을 없애야 한다고 보증했다. 송권이 대답했다. 자유와 내가 일을 한 지 수년이나 되었는데 그 은혜는 곤륙과 같고 그 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됨이 도가 아니면 행하지 않고 의가 아니면 말하지 않소. 현덕이 옛날 공명을 오해 보냈는데 내가 한 번은 자유에게 경과 공명은 형제이며 또한 동생을 형을 따르는 것이 위에 있어서 순리이니 어찌 공명을 머무르지 않게 하겠소. 공명이 만약 여기에 머무르면 경을 따른다면 내가 응당글을 보내 현덕에게서 풀어주겠으니 그 뜻은 자연이 사람을 따르는 것일 뿐이어라 했더니 자유가 아우 제갈량은 남에게 절개를 굽히고 인질로 붙잡혀서 명부를 정하게 되어도 위에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아우가 머무르지 않는 것은 제가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라 답했는데 그 말은 좋기 신명스러움을 꿰뚫는 것이었소. 지금이라고 지응당 이런 일이 있겠소. 내가 이전에 망령스런 글을 받아보자 곧 이걸 걸어 차유에게 보여주고 아울러 손으로 글을 써서 차유에게 주니 곧장 그에 관한 단문을 얻었는데 천하의 군신간 큰 절개와 한 번 정해진 명분을 누워였소. 짐과 자유는 가히 신령스런 사귐이라 할 수 있으니 바깥에 말이 틈새에 기일 수 없어. 경의 뜻이 이르렀음을 알고 문득 온표는 봉해 차유에게 보여줘. 경의 뜻을 알게 했소. 황무원년 좌장군으로 승진하고 공안에 독이 되어 부절을 받고 완룡으로 봉해졌다. 오록에 이르길 조진과 하우상 등이 강릉에서 주연을 포위하고 주안을 나누어 점거하자 제갈근이 대병을 이끌고 구원했다. 제갈근은 성품이 넘고 급하지 않아 도리를 미루어 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끈에 귀복 재앙이나 복이 생길 만한 술책은 내지 않고 병사들이 오랫동안 해이해지지 않아 송권이 이것을 존경했다. 봄에 물이 불어날 때쯤에 반장 등이 상류 물가에 성을 쌓고 제갈근은 부교를 띄워 진공하자 조진 등은 퇴각해 폐주했다. 비록 큰 공우는 없었지만 또한 군대와 경례를 보전한 것을 공우로 삼았다. 우번은 고지식해 유배되었는데 오직 제갈근만이 여러 번 그를 위해 이야기했다. 우번이 친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제갈근은 돈독하고 인자해 곧 하늘이 만물을 살리는 것이여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데도 깨끗이 논해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악이 깊이 쌓였고 꼬려짐은 당하는 것이 많지만 비록 기로의 구원이 있다 해도 저는 양설의 덕은 없으니 풀어지기를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제갈근은 사람됨이 용모가 좋고 사려깊어 이때 그의 크고 고아한 성품에 복종했다. 손권 또한 그를 중시해 큰일은 찾아 자문하고 또 따로 제갈근에게 자문했다. 그 외에 백원이 올림표를 받아 보았는데 조비가 이미 죽었기에 고통스런 날에 빠진 백성들이 응당 우리의 깃발만 보아도 아예 될 것으로 여겼지만 더욱 고요해졌소. 띡기로 충성스럽고 살량한 자들을 선발에 등용하고 형벌을 관대히 하며 은혜를 베풀고 구역은 덜고 줄여 백성을 기쁘게 하니 그 걱정됨은 조조 때보다 더욱 심해졌다오. 짐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요. 조조가 행한 것은 오직 죽이고 정벌한 것이 조금 지나쳤고 골육사이를 이간질한 것에 미처 잔인할 뿐이었소. 장수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이 같은 사람이 드물었소. 조비는 조조보다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오. 지금 조애가 조비만 못하는 것은 조비가 조조만 못한 것과 같소. 그래서 작은 은혜를 힘쓰고 송상하는 까닭은 반드시 그 부친이 막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세미해질까 헤아려보고 공공한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두려워했기에 자신을 굽히는데 힘써 민심을 얻으려고 하니 스스로 안주하고자 할 뿐이여 어찌 이것이 점차 융성해지는 것이겠는가 그 자하니 진작문과 조조단 같은 무리들을 임용했다 하는데 혹은 문인이나 유생이며 혹은 종시의 신하이니 어찌 능이 영웅 후걸 같은 장수들을 거느려서 천하를 제압하겠소. 무릇위세와 권력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일이 어그러지게 마르니니 옛날 장이나 침녀 같은 인물은 서로 돈독히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권세를 잡게 되면 돌아서 서로 적이 되었으니 이래 이치가 그러게 한 것이요. 또한 장물의 무리가 옛날의 능이 선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조조가 그들의 머리를 잡고 있어서 조조의 위험을 두려워했기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감히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던 것 뿐이요. 조비가 왕업을 계생하기에 대자 나이는 이미 많아져 조조의 뒤를 이어 온정을 더했기에 등용해도 위를 품을 수 있었소. 지금 조에는 어리고 약하고 사람들을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니 이 무리들은 반드시 이로 인하여 웅단하고 교만한 행태를 보일 것이요. 당을 만들어 서로 기부하는 자들을 도울 것이요. 이같이 되는 날 간사함과 아첨이 아울러 일어나고 다시 서로 궁지에 몰아넣고 원망할 것이니 점차 싫어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될 것이요. 이미 이렇게 되어간다면 수많은 아랫사람들이 이익을 다투어도 군주는 유악하여 제어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패망할 것이 어찌 오래 걸리겠소. 그렇게 되는 것을 아는 까닭은 예부터 지금까지 4,5사람이 권력, 정치, 형불 권한을 쥐면 헤어져 상처를 입히고 서로 짓밟고 깨무는 것이 아니겠소. 강자는 응당 약자를 능멸하고 약자는 응당 구호를 찾을 것이니 이것이 어지러워져 망하는 길이요. 자유, 경은 다만 귀 기울여 들으시오. 백원이 항상 계측과 배움에는 뛰어났지만 이 일 하나는 작은 단점이 있는지 걱정이요. 신송지가 살피건대 위명제는 한때 뛰어난 군주로서 정사는 자기에게서 나왔고 송권이 이를 논하면서 끝내 증거가 없는데 사서에서 이를 실었던 것은 장차 군주는 유약해지고 나라는 혼란스러워져 권력이 하나로 되지 않고 어지러워져 망하는 형세를 보였던 것은 송권의 말과 같았으니 의당 기록을 보존하여 경계로 삼았던 것이다. 혹 응당명제에게서 실수했지만 그 일을 제왕 때 드러났지만 제왕의 치세는 가히 징험했다 할 수 없다. 감히 드러내지 않아도 이 표의 작은 글로도 충분하다. 송권이 조노를 칭하자 대장군 좌도호에 배수하고 영예주목에 임명했다. 여일이 주살되자 송권이 또한 조서를 내려 제갈근 등에게 항문을 닫게 했는데 이 말이 송권전에 있다. 제갈근이 번번이 이 일로 인해 답변했는데 그 말이 바르고 순리에 맞았다. 제갈근의 아들은 제갈각인데 그 명성이 당대에 융성하였고 송권이 심히 그를 빼어나게 여겼다. 그러나 제갈근은 항상 그를 싫어하여 집안을 보존할 자식이 아니라고 여겨 매번 걱정했다. 오서에 이르길 이전에 제갈근이 대장군이 되었을 때 아우 제갈량은 촉에 승상이 되었고 두 아들인 제갈각과 제갈륭은 모두 군대를 맡아 장수들을 감독하였고 친척 아우 제갈탄 또한 위에서 명성을 드러내고 있고 한가문이 새 지방에서 영달하자 천하가 이를 영예롭게 여겼다. 제갈근의 재략이 비록 아우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그 덕행은 더욱 순했다. 아내가 죽자고쳐 장가들지 않았고 사랑하는 첩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 독실한 정이 모두 이와 같았다. 저고 4년 나이 68세로 죽었는데 칠하지 않은 소박한 관에 평상시 복장으로 염하도록 하고 장례는 절약하도록 유언을 남겼다.